크롱! 야 크롱 너무 빨리 내려 왔잖아 크롱! 크롱 퍼비 두고 보자 크롱! 잠깐만 기다려라 크롱!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오! 빨리! 크롱 그니 sic Butt紹介 크롱 뽀로로는 크롱 왜 안 떨어지냐 크롱 뽀로로는 왜 안 타냐 크롱 차가 부족하면 크롱 빌려준다 크롱 나는 아까 4번 시험 통과하는 동안 많이 탔어 너 타 그러고 보니까 호랑님은 어디 갔지? 호랑님 못 봤어 뽀로로? 아 그 고양이? 아까 내가 시험 통과한 다음에 똥 싸기 위해 밥 먹고 올게 뭐 먹으러 가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돼지야 라면서 밥을 먹으러 간 것 같던데? 뭐야 그럼 결국 진짜 똥이었던 거야? 어? 어? 뭐 뭐가 왔나? 어 뭐지? 캐리곤 올려면 멀었는데? 어? 크롱 크다 크롱 오 야 크롱 넌 이게 뭐라고 생각해? 크롱 대충 봐 택배 아니냐 크롱 그렇다면 아내 들고 가서 빨리 확인해보자고 오 좋아 무거워 뭐야 이거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어 크롱 누가 이렇게 들자 그랬냐 크롱 오 일단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고 자 한 발씩 오 이렇게 무거운줄 그 말도 몰랐네 오 이렇게 된 이상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 크롱? 크롱 최후의 방법이 뭐냐 크롱? 또 이상한 방법 아니냐 크롱? 크롱 이상한 방법 아니니까 잘 보고 있으라고 오 이상한 방법일 게 뻔하니까 나는 빠져야겠다 오 크롱 오 잘 보고 있다가 따라해서 같이 밀자고 오 자 크롱 간다 곰돌이 박치기 오 야 봤어? 조금 움직였지? 크롱 대단하다 크롱 조금 움직였다 크롱 곰돌이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곰돌이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곰돌이 박치기 공룡 박치기 곰돌이 박치기 곰돌이 박치기 곰돌이 박치기 어 크롱 어 어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 뭐야 너희들 그래서 언제 옮길 거야 크롱 이 목소리는 크롱 크롱 패티님 등장 오 패티 내가 이거 한 방에 다 옮겨줄게 크롱 아무리 그래도 잘 보라고 혼자서는 무리다 크롱 어 불가능하지 필살 패티 패티 킥 오 패티 너랑 너랑 같은 장난감 아니야 어 어 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어 글쎄 어 막 영어도 써있는 거 보면 외국에서 온 거 같은데 어이고 어 그리고 요거 무게가 어우 어우 엄청 무거운 거 보면은 어우 뭔가 많이 들었나봐 크롱 맞다 크롱 그렇다면 바로 열어보면 되지 쇼 쇼 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만 열면은 보자 뽀로로 잠깐만 기다려봐라 크롱 오오 놀래라 오오 야 크롱 무슨 일인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 놀랐잖아 크롱 뽀로로 잠깐만 기다려봐라 크롱 어 내가 옛날에 뉴스에서 크롱 이런 얘기를 본 적 있다 크롱 어 뭔데 해외에서 크롱 모르는 택배가 왔는데 그거를 크롱을 열었더니 크롱 어 열었더니 폭발했다고 한다 크롱 크롱 오오 오오 근데 저게 진짜 폭탄일까 어떻게 알아보지 크롱 크롱 내가 아내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 크롱 크롱 내가 죽으면 크롱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크롱 오 용감한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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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갯소리가 들린다 크롱 시한폭탄인가 보다 크롱 어이 근데 우리집에 왜 폭탄이 와? 오 뭔가 잘못 들은거 아니야? 크롱크롱 포비가 한번 직접 들어봐라 크롱 어 알았어 어 크롱이 무서워서 어 소리를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포비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포비 죽으면 남극에 무너줄게 어 이 소린 어 안에 살아있는 뭔가가 있는거 같애 어 예를되면 어 바퀴벌레같은 이야아아아아악 사이 Town 야야야 그거 빨리 갖다 버리자 우리 가지고 있어서 뭐해 그거 오오 그래 버리자고 이거 크롱이 가만히서도 크롱 이렇게끄러질 수 있다 오 잘바라 크롱 오 크롱ес 멋은 없었지만 신기하긴 했어 쪽파래 바퀴날린거 같네 어? 뭐지? 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들? 오, 악독한 주인 캐리곤이 왔군. 어? 저 정도면 착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집에 택배 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응? 오, 그, 그 바퀴벌레 씨암폭탄은 우리가 버려뒀다고. 뭐, 뭐라고요? 어허? 우리가 캐리곤의 목숨을 살린 거니까 우리한테 뭐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는 큰 거는 안 바라고. 어, 그냥 하와이 여행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 그래, 하와이로 여행 가도록 하지. 그럼, 그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탈 수 있는 거냐, 그럼? 버리길 잘했다, 그럼. 오, 기왕이면 달나라 여행으로. 으아, 앗, 앗! 크, 크롱,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크롱. 깡! 어휴, 이거는 깡! 바퀴벌레 폭탄 따위가 아니고요? 자, 이거 앞에는 뭔가 많이 붙어있어서 뒤로 뛰어야겠네요? 자, 반대쪽도! 가운데도! 푸슈푸슈푸슈푸슈! 자, 뭐가 이렇게 소리가 귀엽죠? 자, 아무튼. 어휴, 이걸 열면 실버 버튼이! 짜잔! 아, 어? 아, 이거 반대구나. 자,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열어볼게요. 오! 아이고. 자 아무튼 어 이거 종이가 있네요 명어가 막 잔뜩 써있어요 됐고 자 다음 열면은 짜잔 아이고 이게 얼굴이 보이네 자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구요 자 여기 클레이 앤 토이즈 여기 10만 구독자를 넘어서 축하한다고 써있어요 자 어 이게 비닐을 벗기니까 뭔가 더 잘 보이네요 이게 어이 얼굴이 그렇죠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든 해보려 그랬는데 어차피 오늘 감사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네 얼굴이 안보이는데 이렇게 인사하면은 인사하는 줄 모르잖아요 자 얘네들도 세워주고 자 캐리곤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사실 10만은 예전에 넘었는데 실버 버튼이 좀 늦게 왔죠 뭐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하는 캐리곤TV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 마스크 산거 귀엽지 않아요 이거 고양이 마스크인데 입이 달려있어요 마스크에 어이 뭐 됐구요 자 그럼 다음 장난감 애니로 다시 만나요 야 돼지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어이 글쎄요 에요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